저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, 소중한 사람들, 가족, 엄마 가족이 오린내면 안되죠 팬, 팬 얘기하셨는데요? 아 네, 팬 팬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건 마음속에 당연한 거잖아요 엉청이들 팬은 당연히 0순위니까 말씀 안 하신 거죠 시세경씨 허탈한 웃음 짓고 계시네요 오린내면 안된다, 뭐가 있을까요? 저희가 지금 다들 멘붕 상태여가지고 시세경씨의 한마디 때문에 저의 미모 아 좋습니다, 관객들이 원했던 내다 김인건씨의 미모 오린내면 한국 영화계에 큰 손실이죠 전 대본 대본 기존의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지하게 가시는군요 어떤 의미에서? 일단 대본이 끊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압박 압박